오케이. 아니 근데 나는 마인드가 달라졌어.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앨범이 우리에겐 되게 사랑도 많이 받고 난 내 기준에선 되게 럭, 운도 많이 따라준 앨범이라고도 생각해. 그러니까 그 운을 우리가 받을 자격인 애들이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앨범이 이번 앨범이야. 그거를 우리가 하면 되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는 우리 7명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.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기억했던 그런 드림의 모습들이 있잖아요.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나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 얘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였지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. 우리 할 수 있어 진짜로. 앨범에 들어가는 그 스피릿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. 우리도 그렇게 해야 더 행복해. 맞지.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게 하자. 진짜 우리가 앨범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이 앨범을 딱 나왔을 때 와 진짜 뿌듯하다 약간. 나 진짜 잘 나왔다. 더 욕심내도 될 것 같아. 막 욕심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욕심을 따른 각자의 그 노력도 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엄청 시작하면 우리 진짜 힘들 텐데 이번엔 근데 진짜 멋있게 하고 싶어. 이번 앨범으로 진짜 온 마음 다 실어서 실드림 파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주! 안녕하세요! 얘들아 Jones! president! 고맙습니다.